출발 지혜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하나 둘 셋 우리 율석씨는 강도를 조금 더 높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역시 남자 역시 남자 역시 남자 마지막은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센걸로 가죠 제일 센걸로 제일 센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왕하는거 말이죠 갑니까 준비 시작 조심조심 3 4 컷 업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5 10 12 15 15 15 15 16 15 16 감사합니다.